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일명 신종 코로나 바일러스 감염증이 중국을 넘어서 한국, 미국, 유럽, 호주 등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한시는 중국 내에서도 교통요증지로 유명합니다. 중국의 배꼽이라 불리는 인구 1100만명을 갖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중국의 긴 역사상 성도가 봉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감염 현황입니다. 1월 26일 오전을 기준으로 국내 세 번째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환자의 나이는 54세이고 한국인 남성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거주했던 인물입니다. 1월 26일 오후에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전면적인 입국검지 조치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할 행정정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사망자는 42명입니다. 확진자는 1497명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459명, 홍콩이 5명, 마카우 2명, 대만 3명, 그리고 한국 3명, 미국 3명입니다. 복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늦게 난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따라서 지금 복운자 가운데 일부는 중국의 설날, 긴 휴일인 춘제를 맞아서 전세계 유명한 관광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활보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세계로 빠르게 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복원 당국자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경우에 복운자기간이 1주에서 2주에 불과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3주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복원기간이 길고 초기 정상에 발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환자를 찾아낸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한 폐렴의 개요입니다. 2019년 12월 1일 첫 환자, 유정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스나, 사스나 메르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그런 병입니다. 우한 폐렴의 숙주는 전달 매개체는 박쥐나 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한 시내 한안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팔린 우산뱀, 중국 코브라 또는 박쥐가 유력한 야생 숙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축, 유통, 섭취하는 과정에서 야생 동물이 보유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의되고 인간 사이의 접촉을 통해 전염병이 퍼지는 전형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참고로 2002년도 11월 중국 광둥승에서 발생해서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공포로 몰아넣던 사스, 이른바 중증, 급성, 호흡기 정후군은 박쥐와 사양고양이가 중간 숙주였습니다. 2012년도 중동에서 발생해서 전세계를 공포, 도가니로 내몰았던 메르스, 중동호흡기 정후군의 중간 숙주는 낙타였습니다. 우한 폐렴 바른진 수산물시장에서는 온갖 야생 동물이 불법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두 번째 사망자가 바로 수산물시장의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잠복기는 짧게는 2, 3일, 길게는 11에서 12일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세는 감기나 독감과 아주 비슷합니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바에 따르면 발열 98%, 기침 76%, 호흡곤란 55%, 근육통 44%, 가래 28%, 두통 8%, 격혈 5% 등으로 구성됩니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초기 정세는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후에 호흡곤란과 급성호흡장애, 혈액응고 등의 추가적인 정세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은 없습니다. 특히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로 전파되므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회용 마스크를 쓰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다음은 대처 방법입니다. 대한의학협회는 호흡기 정상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가능한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은 호흡기 정상이 있든 없든 간에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외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합니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 착용을 강하게 권합니다. 일회용 종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그 다음에 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출 이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30조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는 그런 생활습관이 건강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